금융투자소득세 설계자로 통하는 최훈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공포마케팅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26일 한경닷컴 김익환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항공회 회장 취임백일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폭락한다는 공포마케팅으로 금투세 도입 위지를 꺾고 있다며 대만이 금투세로 폭락했다고 하지만 주가가 이후 회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빠져나가 투자금이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며 미국은 주식투자로 250만원 수익을 올려도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금투세 도입으로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데 어디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 토론을 보면 자본시장이 좋을 때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자본시장이 좋은 때가 언제인지 누가 아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세수 부족의 충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8년 정부는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공백이 7조에서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집계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거래세를 높여야 하는데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의원 임기 동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낭 ñ lassen